1. Chocolate 빛빛빛빛빛빛붍 니가 리액션을 보여주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네 이 마음을 왜 못했어요 니가 리액션을 하고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물어봤고 또 기다려줬고 제가 이제는 영어 subtitles은 절대로 worse 알고 있었을때가 오전영어 버전 일정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때로 내가 다시 전화할테고 그래서, 이놈의 미래의 재생을 위해 여러분이 영어 자막을 넣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은데 만약에 뮤직비디오에 있는지 그냥 오디오버전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둘 다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뮤직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중에 제 자신의 시간에 아마 리리스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건 맨즈가 창모 앰비션 뮤직 그리고 이거 스우쉽 플로우 ㅇㄴㅆ 그래서 브래미 프루 루 루 여리 ㅇㄷ Let's go Alright. Let me drink some water Swoosh isn't something to do with Nike as well? It's like a sub brand or whatever Design or whatever Anyway, I think I've seen shorts that said Swoosh or something like that But anyway, Let's go Okay? OOOو OOH, WOAH WOAH Why is it, why is it buffering? 그 드럼이 너무 힘들어 나의 랩락에 가고있어 다시 시작해 자 그럼 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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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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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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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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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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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락톱이 지금 지금 와우 그 ㅅㄲ 너무 힘들어 이 ㅅㄲ 이 ㅅㄲ 모브 멘탈리티 ㅅㄲ 마스 안 vital 파ü Storm ㅃ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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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H 으흠 ㅇㅋ promised ㅇㅋ 아이 sincerity나온 띄Xold 나이키 long claim 나이키Door 왓 inn v 니킥 magazine 스위스터 제 마이크 크크 뭐 ㅇㅇㄹㅇ이이ㅣㅣ 음... 아암아암아암 I see I see This is very drill This is very drill 음... It like there's some ROTMAN thing right here YOUDAHMSAYING HHags I am pretty familiar with that London U.K drill scene YOUDAHMSAYING I mean it's not like my FOREFRENT GO TO YOUDAHMSAYING But I'm pretty familiar with it So if you wanna If you guys wanna know More about drill I guess YOUDAHMSAYING I guess it started in Chicago But probably Chief Keef YOUDAHMSAYING People don't give him enough KREDITS First when he came out Like I don't know 2010년, 2011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치프키프가 출연했을때 내가 싫어했을땐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야? 근데 이 힙합에 대한 인플루언스에 대한 인플루언스 그래서 치프키프가 시카고에서 시작했을땐 그리고 플레임스에서 런던 ㅇㄴㅆ ㅇㄴㅆ 브릭스톤인가? ㅇㄴㅆ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많은 랩료들이랑 스토머지, 와이 리, AJ 트레이시 이런 사람들도 기익이나 뭐지 드릴 시즌에 미즈, 맥, 헤디 원 음... 딩어디, 드릴 시즌에 있는 몇번에 이름을 올려줬을때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아이콘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링크를 보내주고 이 드릴이의 드릴이 아이콘의 드릴이 응 난 싸우고 오줬어 hey that's a girl 또한 한 쪽에 이만큼 있는 핸드폰을 굳히게 하잖아 그댄 només 란을 구경하는 게 부umber darle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덴 앤 대 Einsthetics 맞게 한 번도 유닛에 맥더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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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도전한 아래에 그러신 건 또한 한국의 강아지인 아는 자리를 쳐다보니! provision에 대해서! 모두 다려진 감상적인 감상? 상대방을 계속 받은 것 같아요. 비디오에서는 약간.. 이게.. 죄송해요. 드레이크가 이런 것같은데 1, 2개의 음악에 에스테릭과 동의를 이ión. Но 다른 사람들이 ㅇㄴ ㅇㄴ ㅇㄴ는 건 실패인 것 같긴 하지만 트렌드가 좀 알고 계실거에요. 그 트렌드에 있었던 것 같은 방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 팀의 한 단체를 한 번씩 해 보게 되었어요 약간 미국의 드릴을 한 단체를 한 번씩 해 보게 되었어요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좀.. 약간 엉덩이가 생각하는 드레이크 뮤직비디오에 대해 그리고 그 런던 드릴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두 두 팀의 메쉬가 한국인들과 함께한 연주인거 같아요 그리고 챰웅은 아주 놀랐어 진짜 으쩔시? 으쩔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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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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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아~~~ 아~~ 아~~ ISP roses 앗 was, gangster 홐라 Depois eu saw ek assim naikon golden zillion e não é? eu já sei e não é word eu acho que sou maikon e não é 나이키 스니커가 ㄹㅇ 스윽글로스에 대해 맞고 예외인가? 우리 곳에 콜V랑고에 있네 제가 그 말 어릴 때까지 잘 이해했을 것 같게 래퍼들과 크루즈에 대해 이해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제 time'm like, 시즌에 비하여 매운 가격으로 가' 왜 무슨 말이야? 아마 Die attitude을 말하는가' 랩핑몰의 다치니랑이 하는가? 엣테링 한번도 디 이런 말이고 어? 이 동시에 말한게 누구일지? 물론 저는 다케이럭을 안할 수 있긴 한데 아주 엣테링니깐 엣테링이 최고 철학은 한국의 의학자 처음에는 어ren을 그っていう lying 엣테링이었어 엣테링이 thank you 영어 자막을 한번에 찍을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완전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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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을 다시.. 우리는 그 지수의 아티스트가 계속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